1, 2, 3 괜찮아 1, 2, 3 너무 좋다 여기 거기 내려오면 안 보여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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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이 1, 2, 3 1, 2, 3 1, 2, 3 이거 나오겠죠? 이거 나와야 되는데? 나오겠죠? 바린이도 바린이도 체리피스 체리피스 이거 들고 댄스온 춰야겠다 팔 안 들어도 되겠는데? 팔 안 들고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다 가볍네 제일 예쁘다 예쁘다 고맙다 끝 끝 제일 예쁘다 이랬는데 고맙다 이랬어 어 뭐야 언제 오때동안 수다를 좀 떨어볼까봐요 현재 어디갔어요? 모르겠어요 호다시 갔어요 예쁜 타임 진짜 거기까지는 내 항마력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? 재밌다 해봐 빨리 해보자 최종은 우리 리더씨에요 고맙다 타임 어떡해 오케이 내 멤버에서 최종하 왜 일하지? 옆에서 부끄러워한다고 되심 부끄러워하고 있어 최고야 최고야 유나야 유나도 해줘 멀어지게 유나도 해줘 세윤아 발랐어 세윤아 발랐어 나만 할 수 없어 다들 세윤아 이렇게 발같으시나요? 됐다 자kach일게요 마야 자 거울 보고 예쁜척 한 번만 해줘 윤아야 한 번만 언니 실망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예쁜 점 하트 손 한 번 흔들어 주시고요 체리피스 고양이기 계속하세요 고양이기 콩순이 아 예뻐요 저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시키거든요 자 여기서 다리 들고 손 들고 좋아요 다음 포즈 아 우리가 멀어졌거든요 마이크 때문에 자 이렇게 너무 짧은 편성 한 번 뭐 조심해 이렇게 됐어 그쵸 너무 짧고 너무 짧아 방금 그 톤으로 한 번 말해줘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이렇게 오랜만에 행사를 했는데 자 앨리스 집중 앨리스 집중 집중 이야 우리 집중 flights 집중 이렇게 짧다 вам 짧은 텐짜를 했는데 댄스혼 첫 텐타였잖아요 내가 공식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냥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다 아 actu haha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다구 지금 중고 남방이니까 네 그냥 진지하게 표현하겠다 오늘 이런 거 있구나 오늘 댄스온 첫 팬사를 맡았는데 우리 앨리스 다들 소감이 어떠셨나요? 뭐 이런 거 오 잘하셨어 어 이거 해리포터 아니야? 해리포터 이거 한 번 부러지지 않았어요? 그쵸? 언니! 해리포터 이거 한 번 부러졌었어? 어 그래? 그런 매력이지 소희가 또 소토 나 제가 스트레칭을 빼야 하고 나 저거 한 번 이렇게 해 보다 이거 목뒤가 뽀근해서 이런게 우리 진짜 위험해요 굉장히 다 뽀근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다고 웃고싶은 없는데 쉴 것까지 괜찮으세요?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 팬사 소감을 말하면 가야될 것 같잖아요 저희는 춤을 춰야된다고요 이걸 한 소감이요 어땠나요? 저한테 물어가는거에요?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 되게 재밌었구요 서른분이지만 그래도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저희가 또 댄서 무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칠거에요 멤버들이 준비됐나요? 춤출 준비? 예 네 그럼 내려가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운데? 조명 큐? 조명 큐하면 큐 되는거야? 조명 되는거야? 문은 없어졌는데 조명이 조명 큐 있어 어때요? 어 여기 잘 나오고있다 아 근데 좀 얼굴 그늘져 얼굴 그늘져 여기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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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멋있다 어우 개베있다 너무 하죠 아 이거 와 너무 이건 잘 나와요? 근데 눈썹 속만 이렇게 안 나와요 조금 어두워 눈알들 속눈썹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손이 가려 봐야되 저한테 가져 봐야죠 음 아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아 어 지금 자세까지 봐도 나라 여기까지 나가서 보이나요? 네 이동해 주시면 찍나요? 어, 그럼 여기까지 나와요. 아, 여기 안 돼요? 여기 안 돼요? 이 속눈썹이야? 여기? 여기 괜찮아. 여기 여기 여기. 괜찮아. 여기요? 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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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직원 직원 좋아. 좋아. 무대하는 엘리스 너무 좋아. 댄스 언니가 진짜 튼튼한 거 같은 것 같아요. 야, 근데 뭐 주면 진짜 안 돼요? 잘 주면 어떡해? 야, 내가 배려내. 우리 애기를? 제 이름? 어? 이거! 아, 부러지. 이거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그분 안 가. 여기 문제네. 나 하나 있어. 자, 보여줄게요. 네. 파이팅! 애니스 파이팅! 애니스 파이팅! 애니스 파이팅! 애니스 파이팅! 애니스 파이팅!